안녕하세요 다들 안 주무세요? 오랜만입니다 밥 먹었어요 다들? 잠옷 예쁘죠? 저 요즘에 잠옷 입고 자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잠옷 입고 다 차려입고 자는 거 저 방금 고구마 먹었는데 책 읽고 고구마 먹고 아 고구마 먹고 책 읽고 있었어요 잠옷 예쁘죠? 저 머리카락 검정색으로 염색했어요 저는 사실 자연모를 좋아합니다 커튼이랑 세트 같아요 커튼 제약 올렸어요 갑자기 깨알 자랑 제약 올렸어요 예쁘죠? 잠옷은 선물 받았습니다 예쁘죠? 테테테테테 여러분은 노래 뭐 어떤 거 주로 많이 들으세요? 땡큐 음악 추천해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 고민? 아닌 고민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하는데 콜드 플레이가 있죠 매니저님 알았어요 고마워 난 미치지 않았지만 아 장범준님 거 민트 안 지켜보는 게 안 지켜보는 게 카와이 아 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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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사장 근데 이거 응급실! 응급실이라는 노래에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낸 분들이 꽤 많네요. 저는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 그거 영상 많이 봤어요. 오른쪽 볼이랑 찌르면 눈 윙크 어쩌래저쩌고. 스테이 캐슬. 아니요 목소리 많이.. 아 근데 뭐 어떻게 하든 제 목소리죠. 바람의 노래. 윙크 플리 저 유튜브 먹방 많이 봐요. 안좋아요. 언니 랩이 좋아해요? 랩 좋아하냐는 건가? 저는 오늘 하루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만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사실 웬만하면 잘 안나가지고 먹방이요? 비밀이에요. 갑자기 비밀이에요. 갑자기 어? 조발을 검사님 내일 봬요? ㅎㅎㅎㅎ 민망하다. 내일 봬요? 아 그래요? 못 참는 겁니다. 쌍먹풀 있는데? 아 너무 웃기다. 이거 갑자기 민망하지? 마... 아... 알았다고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감독님 저는 노래 노래 웬만하면 다 좋아해서 저 여고생 같아요. 교복 입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지? 저는 요새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그리고 책 오늘 읽은 책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에는 오 언제방이 형이 막 이랬는데 소주? 촬영 때 소주를 줬다고? 왼손으로 볼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가락 하트 못한다고? 왼손가락으로? 아니 이놈이 이놈이래 아 고기는 먹긴 하는데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저희도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진짜로 꿈에 관련 그래도 횡설시설 혼자 흑발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사실 흑발을 좋아해요 사실은 흑발 염색을 안한 자연머리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긴 해요 촬영 때 술을 준 거 감사하다 누구시지 아 다 좋아요 아 저 게임을 안해요 게임을 안합니다 이거 반짝이는 효과가 꽤 괜찮지 않아요? 되게 모든게 반짝이야 흑발 엠비씨 꺼는 다 찍었어요 다 찍었고 뭐지? 다른걸 찍고 있어요 오 패션 감사해요 헬로우 아 오? 아 그래요? 저 피부 막 솔직히 막 별 좋은 편은 아닌데 잡티가 되게 많아가지고 폴라로이드 저는 팝붕이요 붕어빵 먹고 싶다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우리 큰언니가 이게 지금 거의 한 11년 12년 된 거예요 큰언니가 그거 고등학생 때인가 사용했던 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물려받고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노래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내일 촬영해요 어떤 촬영인지는 비밀이에요 근데 단편영화도 계속하고 있고 나 방금 봤어? 고마워 저 달콤한 거요 달콤한 거 좋아해요 달콤한 거 좋아해요 달콤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간식에 과일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엄청 선호하진 않아요 보라다방 6개월 동안 했는데 끝났어요 저는 제 화장대가 방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먹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마지막에 꼬리 먹고 있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더 배음맛 좋아해요 땡큐 빨레이시아 어? 뭘 먼저 먹어요? 다들 분식 좋아하세요? 지금 제 옆에 고구마 있는데 난 팥이 좋아해요. 그래서 단팥빵도 좋아하고 그걸 뭐라 그러지? 팥빙수 좋아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나게 말한다고? 네 예서랑 실제로 되게 자주 만나요 드라마? 드라마? 네 이번에 조금 모르겠어 저는 어묵이 많이 들어간 떡볶이가 좋아요 옷 귀엽죠 근데 이 요청을 하신 분들 요청보기? 선배님? 우람? 우람? 갑자기 우람? 우람이야 주무세요 회장님 주무세요 이제 아 이런 느낌? 쟤 나도 이거 많이 해요 이거랑 나는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 턱 이렇게 턱 깨고 죽는 거 너 음료 좋아해요? 갑자기 혼자 질문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좋아하나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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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초콜렛 그úc 아름다운 이즈미 이즈미의 이즈미야? 이즈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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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 동엽이 오빠다 프로틴 동엽 오빠다 저는 사실 그냥 어 라떼를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카페 음료를 말하려고 물어본건데 다들 콜라를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정케랑 갈아마신 배 이런거 저 웃을때 둘째 언니랑 되게 닮았어요 저 웃을때 둘째 언니랑 되게 닮았어요 토피널라떼 근데 사진 어플은 일반 카메라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제 올린 사진에서는 오랜만에 스노우로 찍었었어요 해윤니랑 콜라보 방 해윤니랑 콜라보 방 해윤니랑 콜라보 방 하 잠옷 예쁘죠 갑자기 잠옷잖아 잠옷 예쁘죠 밥 먹고 근데 저는 단발에 이렇게 머리카락 묶는거 좋아해요 힐링타임 저녁 고구마랑 고구마 먹었어요 배가 딱히 안고파가지고 저녁 고구마랑 고구마 먹었어요 배가 딱히 안고파가지고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근데 고구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인생 처음 라방, 꺼야될 때 빨리. 이게 그냥 머리카락을 묶으면 제가 짧아서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냥 머리카락을 묶고 누웠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더라구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너무 여러가지라서. 나중에 스토리에 한 번 올릴게요. 고마워요, 브라더블. 저는 이제 나갈 거예요. 씻으러 나갈 거예요. 밖에 나가야진 않고.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뭐야 끌려보았는데 갑자기 왜 질문을. 이씨. 어치. 연지연이다. 범반어 때 사실 조금 두근거렸어요. 연예인분들. 티비에 나오신 분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 제 방에서는 잠옷을 입고. 방에서 나갈 때는. 저 뭐야. 또 다른 거실용 옷이 따로 있어요. 저는 절대 제 방에서 외출복 입는 걸 안 좋아해서. 침대 위에서는 무조건 잠옷. 오늘의 TMI는. 나. 책 다 보고. 범반어 봤다. 눈 응영. 아니 안 넣었어. 저 눈 화장을 안 하는데. 혼자. 눈 화장. 마지막 방송을. 아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항상 잘 받고 있었습니다. 고민은. 비밀이에요. 고민이기 때문에. 이즄미.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지금 답변했다. 새해 인사도 우리 못했네. 새해 복 많이 받아. 가기 전에. 잘자 애들아. 반가웠고. 잘자. 오. 오. 인처를 보신 건가. 아프지 말아요. 범반어 시즌3. 에피소드4에. 나옵니다. 잘자요. 나는. 띠 들어갔고. 야. 다섯. 오. 예. 발음. 오. 지금. 오. 자. 오. 감사합니다.